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 gradient decent algorithm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 우리가 어떤 모델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 시킬 때 쓰는 어 알고리즘입니다. 머신러닝 및 딥러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으로서 앞에서 배운 뉴튼스 메소드의 응용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뉴튼스 메소드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튼스 메소드는 실수값 함수의 그늘 그래프와 도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구하는 알고리즘으로 먼저 우리가 주어진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이 근을 구할 때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쉽게 어디 근처에 근이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고 그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기치 x이퀄 a1에서 시작해서 f of a1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그 기울기로 a1과 f of a1 점에서 접선을 구한 후 그것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2라고 하고 f of a2 점을 지나는 그런 접선을 그어서 그것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3라고 정하고 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그래서 몇 차례 진행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에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확인한 것이 뉴튼스 메소드 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때 배운 알고리즘이 있죠. 그래서 데리버티브를 구하고 a1 점에서 시작해서 f of a1 값을 구하고 그 점에서의 데리버티브를 구한 다음에 그걸 기울기로 해서 하는 직선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2로 정하면 a2는 a1보다 실제 근에 더 가까운 근사값이 되고 그 과정을 반복해서 a2로부터 a3를 구하고 또 a3로부터 a4를 구하고 하면 대개는 이 근에서 근사한 점에서 a1에서 시작하면 대개 5단계 또는 10단계 이내에서 소수점 이하의 몇 째짜리까지라도 필요한 5차 이내로 정확하게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뉴튼스 메소드였고 그 과정을 제가 코딩으로 만들어 놓은 도구가 이 Sage Graph에서 보여진 내용입니다. 뉴튼스 메소드 어떤 내용이냐면 함수가 a 곱하기 sin b 플러스 x 플러스 c라는 그런 그래프로 그려지면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런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때 이 그래프가 x축에서 만나는 이 근을 구하기 위해서 a1을 0과 2 사이에 적당한 점에서 시작을 하면 여기서 첫 번째 접선을 구해서 그래서 a2를 구하고 a2에서 f of a2와 f of a2에서의 접선으로 a3를 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a4를 구하고 a5를 구하면서 점점 우리가 원하는 근의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만약 a를 변화시키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변하게 되고 b를 좀 변하면 위치가 변하게 되죠. 그리고 c를 좀 이동시키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변동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 수렴을 네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옮기게 되고 그것을 이터레이션을 시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로 이동해 가면서 이 에라가 거의 10에 마이너스 8승 정도로 근사한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0 때 마이너스 0.52쯤에서 근을 갖는다는 것을 단 네 단계만에 에라가 10에 마이너스 8승 정도 차이 안에서 근사한 값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턴스 메소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쓴 코드는 Sage 코드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뉴턴스 메소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읽을 거리는 이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래든 디슨트 메소드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든 디슨트 알고리즘은 제약 조건이 없는 Unconstrained Optimization 최적화 문제 F of X를 최소화시키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 이것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페르마의 인계점 정리 크리티컬 포인트 Theorem에 의해서 위의 문제의 Optimal Solution은 이 그 퍼스트 그래디언트에 이 X 헬을 집어넣어주면 이퀄 영을 만족한다는 정리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에서 배운 바와 같이 먼저 그래디언트 오브 F of X 이게 이제 일차 도함수의 다변수 함수에 대한 일반화죠. 자 F of X의 일차 도함수를 구해서 이퀄 영이라고 놓고 그것을 풀어서 나온 해들 중에 어떤 것이 최적해인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함수가 간단한 함수라면 모르지만 비선형 함수인 경우는 방정식을 풀어서 인계점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수치적인 방법으로 이 크리티컬 포인트 인계점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과정은 이터러티브 메소드 반복법을 활용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하게 되는데 초기에 근사해 X1에서 시작하여 특정한 반복 단계를 거쳐서 이전보다 나은 두 번 X2 또 더 나은 X3를 생성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K번째 근사해 XK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해에 충분히 가깝게 되는 것을 그런 알고리즘이 수행해진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근사해들이 우리가 찾는 최적해 수렴하는 것을 그것을 아니까 적당한 근사값을 에러 바운드 안에서 우리가 최적해로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K번째 반복 단계는 보통 다음과 같이 직선의 벡타방정식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여러분들이 봐서 이전에 직선의 벡타방정식에서 선형대사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매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선의 벡타방정식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벡타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반복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DK를 우리가 디렉션, 탐색 방향, 서치 디렉션이라고 하고 이 알파 K를 스텝 사이즈라고 부릅니다. 머신러닝에서는 이 알파 K를 러닝 레이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XK라는 벡타 위에서 DK 방향으로 알파 K만큼 이동하는 것이 XK 플러스 1이라는 벡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DK는 함수값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해 주어서 점점 함수값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미니마이제이션을 만족하는 그런 옵티말 솔루션을 구하도록 해 주는데요. DK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라는 의미는 도함수가 결국은 그래디언트에다가 서치 디렉션의 내적으로 구해지는 방향이 이걸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서치 디렉션 벡타의 트랜스포즈 곱에 F의 XK점에서의 그래디언트를 곱한 이 값이 음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함수값이 감소한다는 의미이고 이때 이 DK를 우리가 디슨트 디렉션 이 하강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네거티브이면 그래서 이 DK 방향을 따라 움직이면 함수 F가 감소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스텝 사이즈 알파 K 0보다 큰 스텝 사이즈 알파 K는 F의 X의 K보다 F의 X의 K 플러스 1이 더 작아지게 하는 즉 이터레이션을 반복해가면 점점 더 F의 X 값이 줄어들게 알파 K를 정하면 됩니다. 보통 이 스텝 사이즈 알파 K를 택하는 방법은 대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반직선, 알파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직선이죠. 직선에서 한 방향으로만 있는 반직선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데요. 알파가 0보다 크거나 크니까 여기서 함수 F의 값이 가장 작게 되는 알파 K를 찾는 문제가 되는데 즉 F의 XK 플러스 알파 X DK가 즉 이 미니마 이걸 최소화시키는 그런 값으로 알파 K를 찾아서 이 스텝 사이즈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이그젝트 라인 서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알파 K를 옵티말 스텝 사이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그젝트 라인 서치를 통해서 이 알파 K를 구하는 문제는 대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제 알고리즘에선 사용하지 많이 사용하지 않고 다음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만일 이 미니마이제이션 문제가 알파가 0보다 클 때 이걸 정확하게 이그젝트하게 풀지는 않지만 함수값이 충분히 감소한다는 걸 보장하는 알파 K를 선택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면 이 위에 이그젝트 라인 서치 대신에 코스트를 상당히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그젝트 라인 서치라고 합니다. 이 알파 K를 찾는 방법은 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 K를 찾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F of XK 플러스 알파 DK는 이 값보다는 작게 하고 이 그래디언트는 방향은 함수값이 점점 줄어들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알파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C1과 C2는 0과 1 사이에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알파 K를 찾는 문제가 바로 비용이 덜 드는 인 이그젝트 라인 서치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F of XK에서 F of XK 플러스 알파 DK 값으로서 점점 이제 함수값이 작아지게 하는 그런 C1, C2, C3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위에 두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 알파 K를 우리가 이 폐구간 A, B에서 이제 찾아가면 그러면 그것이 위에서 설명한 인 이그젝트 라인 서치가 되겠습니다. 이 알파 K가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위에 두 부등식을 주로 사용해서 이 알파 K를 구하고 이 두 부등식에 쓰인 조건을 우리가 올프 컨디션이라고 하고 그 중에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부등식이 아르미조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경사하강법 그래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는 탐색 방향을 DK, equal minus gradient of F of XK로 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음의 그래디언트 방향이 점 F, 점 XK에서 F가 가장 가파르게 하강하는 방향이므로 이 경사하강법의 아이디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스키장에서 가장 빠르게 하강하는 길을 찾는 알고리즘의 아이디어와 일치합니다. 가장 빠르게 하강하려면 경사가 빠른 그런 방향으로 내려가면 가장 빠르게 평바닥까지 도착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경사하강법은 모든 차원과 모든 공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유한차원 벡터 함수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한차원 벡터 함수에도 쓰이는 것입니다. 보통 노름드 리니어 스페이스라고 노름을 갖는 그런 리니어 스페이스에서는 다 적용됩니다. 그 이외로 바나 공간이나 힐버트 공간이 있으며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니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선형 위상 공간, 또 다 이런 그래디언트 디슨트 메소드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벡터 공간의 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경사하강법의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알고리즘의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입실런을 아주 작게 잡고 입실런을 보통 1보다 아주 작게 잡는다는 의미는 작다는 것을 두 번 쓰는 노테이션은 아주 작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이 경우에 입실런이 거의 10에 마이너스 8승 정도 이렇게 잡아서 입실런이 1보다 아주 작은 값이란 그런 의미는 보통 10에 마이너스 8승 보다 더 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근사에 엑스엔 엑스원과 그리고 허용오차를 아주 작게 입실런 보다 더 작게 잡아주면 그러면 K를 1로 놓고 알고리즘을 시작합니다. 이게 1단계고 이 단계는 먼저 그래디언트를 찾아서 DK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잡아줍니다. 이 뒤에 DK의 노름이 아주 작으면 그러면 알고리즘을 바로 거절해서 멈춰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처음 단계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라인 서치를 수행해서 점점 더 함수값이 작아지게 하는 그런 엑스케이드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적절한 스텝 사이즈 알파 K를 이제 구한 다음에 그 알파 K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K가 이제 1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알파 1을 구해서 K2이퀄 X1 플러스 알파 1 DK를 구해주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알파 그래서 이걸 구하고서 다시 단계 2로 가서 그래서 DK를 구해서 그래서 이것이 노름이 0보다 이필럼보다 더 크면 그러면 다시 알파 K, 알파 2를 잡고 그 다음 알파 2를 이용해서 X3를 구한 다음에 X3를 가져옵니다. 가지고 그래디언트를 구해서 그 점에서 그래디언트가 노름이 이제 0보다 이필럼보다 크면 다시 돌려서 X4를 잡고 X3를 잡고 X4를 잡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 아래는 주어진 함수에 경사하강법을 적용한 예시인데 이 경우도 허용오차를 10에 마이너스 8승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1988년 Institute of Math and Application의 Journal of American Analysis에 실린 그런 예제로 이런 함수 2차 형식이죠. 선형대수학에서 배운 거기에다가 벡터를 빼준 거죠. 행렬 A는 대각선 행렬이고 모든 주 대각선 성분이 0보다 큰 그리고 B는 1111로 시작을 했죠. 이 함수의 미니마를 최소화하는 그런 값을 찾기 위해서 이 그래디언트 메소드를 적용한 예입니다. 여기서 이 그래디언트 of f of x는 쉽게 AX-B로 구할 수 있고 여기서 A가 이 대각선 행렬이 주대각선 공분이 0이니까 고유값이다 0보다 크니까 이 퍼지티브 데피니트 행렬이고 그리고 즉 f of x는 행렬 A가 퍼지티브 데피니트 메이트릭스이기 때문에 f of x는 해시한 메이트릭스 A가 양의 정보인 2차 함수이므로 exact line search를 바로 수행하면 그러면 alpha k를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준 예입니다. 이 코드를 이 코드를 카피하셔서 그래서 이 주소에서 실습을 하시면 그러면 여기에 명령을 다 복사해 놨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알고리즘이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몇 단계 후에 스테이셔널의 포인트를 찾고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고 알고리즘이 이제 종료되면서 다음과 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면서 점수 함수값을 줄여주면서 수렴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디언트의 노름, 즉 dk의 노름이 점차 0에 수렴하면 즉 10에 마이너스 8층보다 더 작게 수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디언트 메소드가 작동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사하강법은 탐색 방향을 현재 위치 xk의 금방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하강 가장 가파르게 하강하는 방향 dk로 잡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면 이 그림의 빨간색 경로와 같이 여기서 가장 빠른 방향으로 이렇게 수렴하다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마지막 값에 접근할 때 여기서 계속 지그재그를 알고리즘 지그재그를 하면서 여러 단계를 밟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빨리빨리 가다가 나중에는 수렴한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그래디언트 메소드를 개선한 이 컨지게이트 그래디언트 메소드라는 이제 켤레 기울기법을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이 dk에다가 앞에 이 이전에 있던 방향을 in dk-1를 조합해서 이 dk를 구할 때 이것만 이용하지 않고 일단 베이타 곱 t 곱하기 dk-1을 사용해서 이런 새로운 탐색 방향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나중에 이 해 가까운 이 부분에서 지그재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뉴튼스 메소드 뉴튼스 메소드, 뉴튼의 방법은 이 탐색 방향을, dk를 이 다음과 같이 그래디언트 오브 f of x 나누기 이 그래디언트 스퀘어 f of xk를 나누어준 마이너스 사인 해준 탐색 방향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xk 근방에서 f는 다음에 이차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f of xk plus d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플러스 수 있고 이게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 앞에서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xk에서 xk 플러스 1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문제 이 함수를 미니마이즈 문제로부터 우리가 dk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게 만족하려면 이 그래디언트, 이 값이 이게 이거의 그래디언트를 구한 이 값이 여기서 이 d하고 이 d가 common 하죠. 이걸 빼주고 이제 가로로 묶어서 드리버티브를 구해서 계산해주면 이 식을 만족해야지 되는데 이 식을 만족한다면 그게 바로 이 d를 중심으로 이거를 옮기고 이거를 나눠줘서 마이너스에 그 그래디언트 스퀘어 f of xk 임벌스 곱하기 그래디언트 of f of xk를 dk로 잡아야만 이렇게 잡으면 그럼 이 미니마이즈의실을 만족하는 그런 xk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뉴턴스 메소드에서 이 dk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그래디언트 디슨트 메소드의 스페셜한 케이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뉴턴스 메소드는 그래서 정리하면 알고리즘을 보면 초기 조건과 허용 호차를 주고 이걸 1에서 시작해서 그래디언트가 입술보다 작으면 알고리즘을 멈추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xk 플러스 1을 dk를 이렇게 잡아서 정리해주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허용 호차가 아주 작아지면 멈추게 하면 됩니다. 다음은 뉴턴스 메소드를 적용한 예시로 이건 출처는 1996년도 싸이엠 저널에서 활용된 걸로 함수는 이변수 함수인 다음과 같은 함수가 초기 조건 x1은 11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돌려보시면 이 코드를 실제로 돌려보시면 여기서 함수를 정리해주고 tolerance를 10에 마이너스 8승으로 주고 그 다음 함수를 정리해주고 그래디언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해시안이죠. 그래디언트에 또 그래디언트 해시안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뉴턴스 메소드를 알고리즘 그대로 돌려주면 이렇게 x1, x2, x3 해서 수렴하면서 이터레이션 7단계를 거치면서 10에 마이너스 8승보다 에라가 더 작은 아주 근사한 실제 최적의 xSTA icon 2 마이너스 1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단계 7단지 거치면서 2하고 마이너스 1 2하고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해시안 F of xk 이 양보 행렬이면 역행렬도 Positive Definitive 행렬이 되므로 뉴턴스 메소드는 이게 양방향인 행렬에 아이겐 발리에 관한 양의 숫자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니까 음의 방향이 되게 되고 따라서 하강 방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수렴함으로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그래디언트하고 디케이너 프로듀터를 구하면 네거티브가 되고 따라서 디케이방향으로 진행하면 함숫값이 계속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알고리즘을 반복하면 우리가 옵티브 솔루션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턴스 방법을 활용하려면 해시안을 또 계산해야 되므로 변수 n이 큰 함수의 경우에는 해시안 그래디언트에 또 그래디언트 즉 벡터를 구한 다음에 그 벡터로 행렬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지면 연산이 많이 필요하게 돼서 계산 시간이 엄청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 근사해 엑스 완이 문제해 엑스 스타의 금방에서 시작해야만 뉴턴스 메소드가 이제 해 수렴한다고 증명이 돼 있으므로 이 먼저 이제 어디 그 다변수 함수인 경우에는 이. 어디 근사하게 시작할 점을 미리 확인하기가 까다로움으로 실체 뉴턴스 메소드를 적용할 때는 이. 스텝 사이즈 알파 k를 꼭 같이 고려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적절한 라인 서치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엑스케이 플러스를 다음과 같이. 알고리즘을 활용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쭉 그래디언트 디슨트 메소드 또 뉴턴스 메소드 같이 봤지만 여기서 이 서치 디렉션, DK를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뉴턴스 메소드나 그래디언트 디슨트 메소드 외에 코사인 뉴턴스 메소드 또 컨지게이트 그래디언트 메소드 등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내용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란 과목이고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리퍼런스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뉴메리카 옵티마이제이션 또 뭐 언컨슈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 등 다양한 참고 자료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 정보를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 뉴턴스 메소드를 그래디언트 메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제 더블 인에그랄, 멀티플 인에그랄 중적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